지금 10시 18분이요. 저희 세 번째 멤버를 드디어 공개하기 위해서 희진이랑 저랑 응원하러 런던에 가기로 했습니다. 목소리가 정말 너무 예뻐요. 저희가 첫 번째 파리로 가고 두 번째 일본도 가고 이번에는 세 번째 영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.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고 더 예쁜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? 영국 가서 예쁘게 촬영하고 올게요. 안녕.